2021년 3월 26일 여행 25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안쪽으로 공포방송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있어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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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어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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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잠시만요 쥬쥬쥬쥬쥬쥬 뭐야..? 뭐야..? 잠깐만.. 여러분들 잠깐만.. 뭐 들어왔어요? 여러분들.. 뭐 들어왔습니다 더 이따 가라구요..? 더 이따 가라구요..? 쎄다.. surrounded by mqp 이게 좋다는 소리인데..? 분명히..! 뭔 소리야..? 야 안돼 안돼.. 잠깐만.. 안돼.. 와.. 미쳤다.. 정신 차려.. 정신 차리지마.. 정신 차려.. 정신 차려.. 정신 차려.. 하지마세요.. 정신 차려.. 정신 차려.. 하지마.. 정신 차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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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.. 잠시만.. 여기.. 분명히 여기.. 헉 소리난다.. 죄송합니다.. 죄송.. 죄송합니다.. 저는 그냥.. 다시는 함부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너.. 아.. 한글자막 by 한효정